자 요거 피곤하다 힘들다 지치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달라 칸여운이 틀나옹 힘들다 피곤하다 지치다 가이바뜨붕나이중다 합람맥 근데 칸여운이 틀나옹이요 가이사이 찍스컴 말해봐 칸여운이 틀나옹이요 가이사이 찍스컴 말해봐 칸여운이 틀나옹이요 가이사이 찍스컴 말해봐 칸여운이 틀나옹이요 칸여운이 틀나옹이요 아 맞어 맞어 근데 선생님이 좀 사이팅 서상 해 줄게요 자 우리가 보통 맥랍 선생님 더요 맥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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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은요 힘들다에요 그냥 쫑쫑 쫑쫑 맥랍 힘들다 그런데 피곤하다는 뭐냐면 조금 뭔가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승인이나이티던산이야 맥 템 문무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문무우 리나 문무우 띵할라지 문무우 라 졸 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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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피곤하다야 이게 피곤하다 그래서 있잖아 칸여운이 꽉한 한꼴만 있잖아 이게 피곤하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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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까댐 때는 벌써 몇 문구와 기운이 돼 어, 교차 킹이 한 곡 수준듬음 피곤하다 킹이 한 곡 녇등파이 다이틱라 리조 밍 맥 바 문구 라 번 번 번 이해됐어요? 이게 피곤하다 야 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타잉이가 타잉 응업이가 선생님 어제 제가 시험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피곤해요 어, 이렇게 그래서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그냥 맥락 맥락 맥믹트용은 힘들다 그 다음에 정헙 문무 피곤하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오이꿈 이 지치단은 뭐냐면 그냥 헬쓰기에요 헬쓰기 쓰기야 힘이 없어 어 들어서 여러분들이 홍라이 깡아잇떡태숭소인 대남버에서 매티덕구먼 콩코 승릉어 이게 지치단야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 저희 허이 뭐 쥔야 우리 여기 누구냐 네 엠떼라지 아, 저는 후영이에요 아, 후영이구나 자, 후영아 후영이가 미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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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영이가 남자친구와 헤어졌어 시애타의 보인의 이유도 되는 더여 엠복성 몇랑 엠너버원 나이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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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탈라 깍봐야냐 파이익디 인야 쇼상디 어 뭐 이비 니오바니 그 수준 피곤하다니요 근데 아니야 매태은요 쭈쭈쭈라 힘들다야 힘들다 오케이 오케이 이해됐죠? 어, 어, 어